솔직히 저 두드람 6포,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네 끝나고 드세요 8대6입니다 박경민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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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온 지금 블록 아웃이라고 지금 우기도 있어요 자 저만큼을 누가 뜰까요 자 블록 아까 솔드아웃 됐잖아요 자 이거는 상대편 팀일 수도 있고요 주심의 비디오 판독은 솔드아웃이었고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죠 뭐. 오늘 두 감독관이 바쁩니다. 자리 계속 비켜줘야 되거든요. 아 또 남들 하는 것도 다 해보고 싶어요. 네 또 이거 궁금하거든요. 헤드폰 한번 써봐야 되고. 뭐라고 하는지. 자 노블록 상황이었고요. 도대체 누구를 마치고. 아예 아예 블록커가 없었거든요. 이거 제가 봤을 때. 하지만 저 뒤쪽에서. 네 터치아웃이에요. 잡았단 말이에요. 이건 터치아웃이에요. 반동들과. 블록커 터치아웃으로 반동되었습니다. 보세요 터치아웃이잖아요. 수비수 터치아웃이죠. 저 뒤쪽에서 누가 받았거든요. 블록커들 수비수 눈번 상관 있어요. 지금 현재 한 선수 보세요. 한 선수 화났어요. 신경 쓰면 안 돼요. 지금 화났어요. 시청자 여러분.